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모바일 파워 디렉터에 아주 화려한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죠. 그런 애니메이션을 키네마스터에 가져가서 키네마스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키네마스터에서 있는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역시 파워 디렉터에 가져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먼저 파워 디렉터에서 여기 새 프로젝트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띄웁니다. 그리고 여기 16대 9로 하겠습니다. 16대 9로 하고 16대 9로 해서 먼저 여기에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탕 색깔이 블루, 청색, 청색에는 이런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가져갈 애니메이션의 길이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1분, 2분, 3분, 4분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개 한 4분 30초 정도 하면 대개 거의 다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4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요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여기 오브레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스티커에 이 파워 디렉터의 화려한 애니메이션이 한 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더 많은 효과가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가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것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죠. 딸리는 사람. 이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끌어다와도 되고 플러스를 누르도 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 더 가져와 보겠어요. 또 이렇게 해서 둘째 줄에도 여기에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 둘, 두 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프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지금 합쳐 있습니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앞을 하고 조금 적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 것은 그대로 크게 이렇게 하고. 이것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가져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가져와서요. 그래서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끝까지 가져옵니다. 이렇게 밀면 돼요.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앞에 가면 안 보이죠. 그럼 이걸 터치해서. 제가 이걸 터치를 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연필로 갑니다. 이 연필로 가서. 이 페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드를 터치하면은. 여기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과 뒤쪽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해제시키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처음부터. 제일 앞에는 처음부터 하나 보이죠. 그리고 다른 것도 또 선택해 가지고. 역시 연필 편집기로 가서 페이드에서.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해제해 버립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이렇게. 제일 앞에 가서도 보이고. 제일 끝에서도 보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과 뒤에 안 보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선택하기가. 이게 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은 여기. 이거 누르죠. 이거 누르죠. 이거 누르셔서. 프로젝트 제작을 하고 나서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됩니다. 비디오 제작을 터치합니다. 비디오디오를 터치해서. 여기서 갤런이나 SD 카드에 제작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중에서 여기. 요거. 1080 있죠. 요걸 선택합니다. 여기 현재 유튜브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뭐 안 달아도 되고. 달아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제작. 이것을 터치합니다. 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제작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그 달려가는 사람을. 이제 파워 디렉터에서. 이렇게 하나의 바탕색을. 청색을 하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키네마스터로 갑니다. 자. 키네마스터로 왔어요. 와서.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16대 9로 하고요. 16대 9가 유튜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미디어를 터치해서. 예. 자기가. 아까 그 달려가는 사람을. 그. 사용할 곳에다가. 예. 예. 가져올 그 바탕. 바탕을. 고릅니다. 여기에서 저는. 뭘 고를까요. 여기서 저는. 엑스포트로 가서. 여기. 어. 지난번에 만든 것을 하나. 동영상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가서 보면은. 프리하면은.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넣고 크로마켓을 한 건데 여기에다가 그가 달려가는 그 두 사람을 넣어 보겠습니다. 예. 이때는. 자. 여기에서는. 예.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요. 터치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로 가지요.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 터치하면은. 가장 최근에 만든 것이 제일 앞에 납니다. 여기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에 달리는 사나이 둘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보이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해놓고 와서.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위로 위로 올라가면은. 크로마켓을 하고 있죠. 이 크로마켓을 터치해서 크로마켓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터치합니다. 적용을 터치하면. 보세요. 이렇게 안하면은. 청색이 그대로 있죠. 푸른색의 블루가. 그런데 이 적용을 터치하면. 청색이 사라지고. 뛰어가는 고사람만 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해서. 이것을 조금 줄이든지. 늘리지든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 장소에 갖다 놓고.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회전을 터치해서. 반대판을 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 보입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서. 저장을 하고서. 프레이시켜 볼게요. 자. 요 부분. 요걸 잘. 요 부분을 잘 보세요. 프레이 다시 시켜 볼게요.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일 위쪽에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올려놓고 보겠어요. 제가 위쪽에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제가 프레이 해 볼게요. 이렇게 크로마키로 해 가지고. 파워디렉터에 있는 여러가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키넬마스터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파워디렉터에 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가져와서 사용하면. 자기가 만드는 동영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상 파워디렉터에 있는 여러가지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크로마키로 해서 가져오는. 가져와서 키네마스터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식사가 예정에. 적용이 하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